영찬! 영찬!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는 아까의 레인댄스보다 조금 더 시원하고 생생한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그곳으로 가볼 텐데요. 오른쪽을 봐주세요.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요. 벌써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모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는요. 바로 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불축제 메기 체험하러 왔어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많은 분들이 막 저녁에 어허! 지금 여기 되게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할머니의 어린아이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물건이 잡은 게 훔쳐있어요. 지금 여기 잡았다! 나 잡았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심심한 메기 잡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올 여름에 받은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보! 기다려! 이 잡은 메기를 어떤 거 할 거예요? 아! 매운탕을 맛있게 끓여먹고 올려놓은 힘차게 나겠습니다. 옥천 워터웅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어린아이로 할 것 없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여기에서 생명하게 빠져 계신데요. 지금 어린아이로 잡는 거 보니까 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잡아볼게요. 여기 한 손으로 가능하겠어요? 아! 나도! 나도 잡고 싶은데! 어! 집이고요. 나도! 어! 여기 보이나!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지금 여기저기서 행복한 비명 소리 들리시는 거 보이나요? 여기 봐보세요! 아! 이 흰채가! 오 마이구! 오시마세요. 흰채! 흰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더 몇 마리 잡을 거예요? 10마리요. 10마리요? 10마리 잡으려면 열심히 잡아야겠네. 네. 여러분! 해외 투데이 나와 어떠셨나요? 아! 어떠셨나요?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자라를 이었습니다.